안녕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람들의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탐구하는 장소인 곰슨이 멀티 페르소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힘, 회복력 그리고 성공으로 이름이 울려 퍼지는 한 여성의 삶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시시피의 한 조용한 농장에서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는 그녀의 삶의 장들을 밝히는 데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이름만으로도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황금같은 수푼을 입에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시시피의 주의 한적한 농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고난은 그녀의 어린 시절 지속적인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역경의 그늘 아래에서 오프라는 위대한 것으로 향하는 그녀의 길을 밝혀줄 투지의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녀의 어린 시절은 가난 속에서 헬맑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오프라는 어린 시절의 책을 통해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글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상상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런 독서의 경험은 그녀가 이야기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키웠고 이는 그녀의 방송 경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성적학대를 겪었습니다. 이런 아픈 추억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성적학대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에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의 어린 시절은 그녀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힘과 용기 그리고 독특한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특성이 결국 그녀를 세계적인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프라 민프리의 첫 도전은 뉴스 앵커로서의 경력이었습니다. 그녀는 19세에 텔레비전의 역사상 첫 번째 흑인 여성 뉴스 앵커로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서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녀의 성공의 원인은 끈기와 진솔함 그리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먼저 오프라는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솔함을 통해 사람들의 신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녀의 방송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또한 오프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독서를 통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그녀가 뉴스 앵커로서의 경력을 시작할 때 그녀의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프라 윈프리의 첫 도전은 그녀의 끈기, 진솔함 그리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프라는 성공을 그녀만의 긍정적인 사고 방식에 큰 부분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이는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의 사고 방식에는 또한 그녀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끈기 있게 도전하였고 그녀의 노력은 결국 그녀를 세계적인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오프라는 그녀의 삶에서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유지하였습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였고 이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녀의 긍정적인 사고 방식, 끈기 있는 노력, 그리고 꾸준한 독서 습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힘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쇼는 오프라의 뛰어난 이야기 전달 능력과 그녀의 깊은 공감력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토크쇼를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경험과 감정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녀의 방송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고 그녀의 진솔한 방송 스타일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프라의 경력이 꽃을 피우면서 그녀의 영향력은 커져갔습니다. 1986년에 초연된 오프라 윈프리쇼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녀의 독특한 능력은 그녀를 누구나 아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매주 그녀의 진실한 대화와 영향력 있는 스토리텔링은 전세계 수백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오프라의 여정은 텔레비전 화면 너머까지 확장됩니다. 오프라 윈프리 리더십 아카데미의 설립을 포함한 그녀의 자서적인 노력은 다음 세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녀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다양한 인도적인 이유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녀의 부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기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녀는 특히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녀의 기부금은 많은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오프라 윈프리 리더십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아프리카의 소녀들에게 무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녀의 방송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그녀는 성적 학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녀의 이야기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기의 책 클럽을 통해 독서를 장려하였습니다. 그녀의 책 클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려주었고 이는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오프라 윈프리의 선한 영향력은 그녀의 기부활동, 여성과 소수자들의 위한 활동, 그리고 독서를 장려하는 활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런 활동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바꾸기 위한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공감과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받는 방송인이자 무수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성장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희망을 심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끈기있는 노력, 그리고 꾸준한 독서습관이 우리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프라 윈프리의 삶은 보잘것 없는 시작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놀라운 높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미시시피의 한 농장에서 세계 무대까지 오프라의 이야기는 희망과 회복력의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를 계속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도 곰순이 멀티 페르소나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다음번까지 영감을 받아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만나요.